안녕하세요. 만어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4년 시열학평 나열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다음 내 자연수 1, 2, 3,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4자리 정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거래. 그때 위에 모든 수들의 총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.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. 만약에 총합이 아니라 그냥 4개가 있었을 때 배열시키라고 했으면 엄청나게 쉬웠겠지. 서로 다른 4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4자리에 배열시키니까 4팩토리얼이 될 거 아니야. 엄청 쉬웠을 텐데 지금 총합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. 총합을. 총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어?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.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야. 맨 뒷자리에 1이 몇 번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자, 1의 자리에 1은요. 1을 구정을 시켜놨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오겠죠. 몇 번? 6번이 올 수 있을 거라고. 어디 자리에? 1의 자리에. 자, 1의 자리에 2가 오는 거 한 번 보자고. 그럼 얘도 몇 가지 오겠어? 6번 오는 거 맞아요? 자, 3의 자리도 몇 번 오겠어? 6번. 3도 1의 자리에. 4도 1의 자리에 몇 번 오겠어요? 6번이 올 거라고.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어, 숫자가. 1의 자리를 다 더했을 때 1, 6번, 2, 6번, 3, 6번, 4, 6번이 올 거라고. 자, 그러면은 10의 자리도 한 번 보자고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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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자, 10의 자리를 보는 거야.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? 얘라고 좀 다른 거야? 아니잖아.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배열시키는 거니까 얘도 몇 팩토리얼이 되겠어? 3 팩토리얼이 돼서 6가지가 오겠죠. 아니, 2라고 다르겠냐고. 3이라고 다르겠고 4라고 다르겠어?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숫자들의 조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. 그래서 내가 이 지금 4 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잖아. 24개의 숫자를 일렬로 쫙 써가지고 봤을 때 섞여 있겠지, 당연히 숫자들이. 쫙 봤을 때 아, 야, 모든 자리마다 10의 자리, 1의 자리를 다 봤고 100의 자리, 1000의 자리를 봤는데 모든 자리마다 1, 6번, 2, 6번, 3, 6번, 4, 6번이 있을 거라고요. 그 모양 자체를 봤을 때. 이해됐어? 자, 그러니까 얘를 보는 거야. 다 더할 거잖아. 자, 1, 6번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? 6이 나올 거고 자, 2, 6번 더하니까 12가 계산이 될 거고 3, 6번 더하니까 18이 될 거고 4, 6번 더하니까 24가 될 거라고. 자, 얘를 더하니까 30 나오고요. 얘를 이렇게 더하니까 30이 나와요.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? 60이 나오는 거 아자? 됐어요? 자, 그러면 이 60을 토대로 봐봐. 10의 자리일 때도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? 60 나오겠지? 100의 자리일 때도 60 나오겠고 1000의 자리일 때도 60 나올 거 아니야? 자,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될 거라고 1111 뭐 어떤 수들 24가지가 요렇게 쫙 더할 거라고 우리는 쫙 더할 거야? 자, 그러면 이 1의 자리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온다고? 60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0이 생길 거고 6이 올라가겠죠? 자,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다 더했더니 또 얼마가 나와? 60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 6 올라갈 거 아니야? 그럼 여기 자리는 누가 오겠어? 6이 오겠지? 아니, 얘라고 뭐 달라요? 요렇게 하면 딱 60 나오겠죠? 여기 6 나오겠죠? 그럼 얘 또 얼마? 여기 6이 나올 거고 자, 그 다음에 여기 또 다 더하면 얼마? 60 나와서 여기 6이 생길 거 아니야?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겠죠? 6 6 요런 형태가 되겠다 60, 60, 60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 더한 거는 얼마야? 66,66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총합을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설명하느라고만 요렇게 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라고 딱 떨어지게 줄 수밖에 없어 왜? 만약에 얘가 딱 안 떨어지면 우리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딱 떨어지게 줬다고 10단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래서 6,6,6,6,0 요렇게 풀 수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요렇게 풀라는 것 같고 출제자의 의도 말고 다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얘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굳이 숫자들을 써줬죠 굳이 숫자들을 써줬어 자 봐봐 1,2,3,4지 1,2,3,4 1,2,3,4 자 얘 더해요 4,3,2,1 자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? 끝자리 5가 될 거고 끝자리 5가 될 거고 5,5,5,5 요렇게 나오겠네 5555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볼까? 자 두 번째 1,2,4,3이지 1,2,4,3 4,3,1,2죠 그래서 1,2,4,3 더하기 4,3,1,2를 다 더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5,5,5,5가 나온다고 와우 서프라이즈 다 얼마 나오겠어? 다 5,5,5,5 나올 것 같죠? 그래서 아 야 5,5,5,5가 양끝부터 짠짠짠짠짠짠 더하니까 5,5,5,5가 나온다고 5555가 그럼 걔가 총 몇 번 나오겠어? 전체가 24가지잖아 4팩토리얼이니까 그럼 반쪽에 갖고 12가지가 나오겠죠? 12가지 그래서 요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렇게 해석할 줄 아는 걸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얘는 사실 이 문제일 때만 풀 수 있는 거잖아 합이 똑같을 때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정답은 66660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겠네요 감사합니다